한글자막 by 한효정 건져내어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시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늘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성령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진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잠시도 잊어서는 믿음 생활이 계속 성장하거나 연걸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라 마귀가 공중 근세를 잡고 불의와 죄악으로 지옥길에 휩쓸어가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죄로 악령에 올모 잡혀서 지옥길에 끌리고 있었다는 것마저도 분별하지 못했던 입장이었는데 교회를 통하여 정통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성령이 깨닫히심을 따라 아하 내가 지옥 갈뻔 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 스스로 치게 놀라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서둘러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기어코 상속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2부 1부 2부 3부로 모여서 하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권능 권능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께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우루 도나미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다이나마이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나미스, 다이나마이터 파괴력이 대단한 폭발력이 있는 권세와 능력이라 이것이 왜 필요하냐 죄인들이 죄악으로 삐뚤어진 인간성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어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다이나마이터처럼 도나미스라고 한 파괴력을 가지고 그 인생에 굳어버린 죄악의 근성을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폭파시켜서 파괴하고 그 속에다가 진리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심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을 다시 심어 주시기 위하여 파괴력이 대단한 성령을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괴되지 아니한 사람이 성령 받은 척 할 수도 있고 자기 신앙을 거짓으로 미화시켜서 지옥길을 재촉하는 참 똑똑한 것 같은 어리석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 도나미스라고 다이나마이터라고 하는 파괴력이 엄청난 권능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고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의 심정을 숨김없이 호소하신 내용으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어린 양은 방어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너무나 허약해 보이는 어린 양을 이리때 늑대의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도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양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죄악 세상에 전도하러 영적 싸움터로 내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우리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 염려 걱정하시는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왜 상대가 너무나 거각무도한데다가 자기 양떼는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쓰신 용어 중에 왜 해필 뱀을 지혜로운 존재로 부각시키실까 그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 시대에 오래전서부터 중동 문화권에서는 모든 일을 매사에 신중하고 또 지혜롭게 잘 알아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라 할 때마다 속담으로 쓰여진 것이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하는 용어가 있었댑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더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용어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풍랑이 배를 엎어버리고 침몰될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들을 해변 출생으로 고기 배에 대해서 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경험과 기술과 또 수단과 방법 다 해봤지만은 풍랑은 더 심해졌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예수님을 깨웠는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가 풍랑이 뒤집혀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배 밑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위에서 온갖 호들갑을 뜨는 제자들의 모습과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너무나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시는가 그 풍랑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이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는 그 배는 절대로 뒤집혀지지도 않을 것이고 제자들도 한 사람도 생명에 손실이 있을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편히 풍랑 속에 배가 그냥 뒤집혀질 것 같아도 예수님은 주무실 수가 있었어요 왜 하늘의 평화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배는 예수님과 함께 탄 배는 절대로 뒤집어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야 되는데 그 한 배를 타면 예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야 하고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성도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책임이고 살기 위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내용도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무슨 지혜가 있는가 그런데 뱀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다시 속담이 매사를 아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후회 없도록 처리하라 하는 말이 속담으로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뿌리는 이제 들판을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예수님이 씨뿌리는 비유를 설교하셨습니다 그것은 시각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시고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씨가 길바닥에 떨어지고 자갈밭에 떨어지고 또 숲이 우거진 숲 사이에 떨어지고 또는 옥토에 떨어지고 그 네 가지 단계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밭이 어떤 형태로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떨어질 때 생명이 싹이 나고 또 진리 안에서 성령이 가꾸시는 믿음에 의해서 하늘 소망의 영광스러운 결실을 이루어 천국으로 추수되어 갈 수 있다 이것을 설교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 속담을 빌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가 있다 참 머리 좋다 IQ가 높다 아주 대단히 머리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좋은 머리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 지혜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지혜냐 즉 하나님의 지혜냐 이 사탄이 속임수로 만들어낸 세상 지혜냐 그 세상 지혜는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진리에 입각한 순결의 기준에 입각하지 아니하면은 그 지혜는 마귀가 악용할 수 있는 엄청난 죄악을 제질 수 있는 것으로 교활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그 좋은 머리를 쓰면은 계속 선하게 살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죠 그러나 그 비상한 머리 아주 특출한 지혜가 악한 목적으로 잘못 쓰여지게 될 때는 자신도 지옥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겠고 주변을 생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참으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겠는가가 문제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가 참 더럽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까운 곳에 비둘기 둥지가 있다고 하면은 먹는 것도 유별나지만은 먹은 것만큼 쌓아 버리기 때문에 아 그 비둘기 똥 냄새는 비린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특히 오늘 아침같이 굳은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진동을 할 겁니다 막 비비가 역겹더라 그런데 그 비둘기가 뭐가 순결하다고 그게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순결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병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말은 순결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게 언젠가 설교 들었죠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예리고 세무서장이었던 자카오스라고 하는 이 사케오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자카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하면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순전히 깨끗하다 그런 뜻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오스라고 하는 말은 남성 명사로서 자카오스 순결한 남자다 그런 놈이 세무서장하면서 도적질을 얼마나 해가지고 부정축제를 엄청나게 했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놓으신 줄도 모르고 그저 육체가 원하는 세상 조건으로 그저 돈만 챙기고 잘 먹고 잘 있고 잘 살면 그만이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았는데 그 인생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던 거예요 너는 하늘나라 와야 할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래 그가 예리고를 방문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뭐 설교 안 하셨어요 키가 작아 먼저 예수님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 때문에 이 난장이라서 예수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행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살펴서 아 저쪽으로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나무 위에 나무 가지에 기어 올라가서 지방 관장이라는 사람이 그 밑으로 내려가실 지나가실 예수님 뵙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밑에 오시더니 위를 갑자기 쳐다보시고 사께부야 속히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셨을 때 이 성령의 개시와 감동이 한꺼번에 온 겁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 죄를 대속하실 분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자격 갖추게 해 주실 분이구나 그걸 성령의 개시와 조명으로 깨달아지고 믿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속히 기어 내려와 가지고 아주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훗날 그 사께부가 당회장 목사님이 됐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느라고 재산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 남의 것을 부정하게 빼앗은 건 네 배나 갚았고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남은 재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겠을까 그게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교계의 대표적인 지도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가서 베드로에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인생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끌어안고 반가워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 전하고 성교하자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동력을 했어요 그 재산 가지고 베드로의 성교 사육에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제는 물질이 사는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 자기 영혼이 더 나은 자격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 가치 제1주의 신앙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가치 기준으로 살았던 삿개우가 영적 가치 제1주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래야 하는데 장 목사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영적 가치 제1주의로 이게 진짜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인의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카이사라에 가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지금 카이사라에 당의장 목사님이 없어졌다니 하늘나라 간 모양인데 비어 있으니까 네가 가서 그 교회를 영적으로 목회할 수 있겠느냐 아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제가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가서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이 재산 다 바쳐서 하겠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크게 사역을 하고 성교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품에 안 게 있을 줄 압니다 참 부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용어라 사람은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증가받아 태어났고 세상 살면서 죄악의 건성이 내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각 말 행동으로 지은 죄가 이만지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성결이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구속을 믿고 철저히 회개해서 그 회개의 진실성이 인정받아지면은 그때부터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제 믿음으로 회개했기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로워졌으니 내가 너를 순결하다 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순결하다는 하나님의 칭의라고 의롭다고 호칭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결을 목적으로 나도 더욱 순결해져야 되겠고 절대로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보혈로 죽임당하심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덕분에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지난 날들의 그 엄청난 죄악을 용서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적 지혜 영감적 지혜라 그 영감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순결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쓰라 네가 가서 복음 전하는 곳에 그 쪽의 악령의 압제비들 또 어떤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서 너를 대적하며 행패하고 옥에다 가두고 매질을 하고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니까 그 분별을 지혜롭게 잘해라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변론이나 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해 보다가 상대방이 이미 자기 나름대로 방패를 내세우고 그 사람이 다른 칼로 나를 공격하겠다고 노린다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자리에서 성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판단 잘하라 이렇게 지혜롭게 신중하게 그래서 처신을 지혜롭게 하라 절대로 혈기 부리다가 얻어 터지는 일 없도록 그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렇습니다 막 전도하러 가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다가 상대방이 바락바락 악을 써서 막 욕을 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전도할 자격 없는 사람이 전도하러 갔던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 말재간이나 그 액센트라고 내 발음이 톤을 높인다고 해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예수님 믿게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나는 기도하고 그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저 가가지고 그저 아주 사랑스러운 말로 부드럽고 듣기 좋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내 영혼이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를 가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시면 어떻게 했느냐고 좋게 얘기해 보는 게 바락바락 악을 쓴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말로 갖다 꺾기를 하고 막 그냥 웃박 지르고 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님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노캔두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 아주 비둘기는 겸손의 상징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겸손하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너는 성령의 도구로 가서 성령께 쓰임 받기를 힘쓸 뿐이지 네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네 방법으로 하지 말라 알아들어요 오늘 저녁엔 무슨 예배예요 세계 성교 헌신 예배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보고만 시키는데 또 이웃을 전도하고 남은 가족을 전도할 때에 사람이 말재간 또는 무슨 상대방을 억박 질러가지고 절대로 안 들려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분위기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와나 캐치했던 사람이 눈에 눈물을 걸리고 회개합니다 이번에 뉴욕에서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평생을 아주 얼마나 기대와 꿈이 야무지고 애써왔는지 모른답니다 이름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익명으로 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회하는 데 오셨어요 처음에는 저 중간에서 조금 뒤쪽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딱 메모를 적어요 그러더니 새벽에 왔어요 열차 타고 세븐 트레인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왔어요 아마 마이카가 없는 것 같아 왜 없느냐 지금 몇 번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살림살이 다 날아가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마누라대로 당신이 마음을 돌이키면 몰라도 그 허황된 꿈에 환상에 빠져 산다면 난 당신하고 살 수 없다고 한국으로 가버렸다 그의 아들 딸이 대학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게 좀 잘못됐다 괜히 환상에 빠져서 허황된 기대감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산다 진짜 자기 아닌 가짜 자기를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도취돼 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시간에는 좀 앞자리로 왔어요 그게 한 세 번 지나고 나니까 앞에 와서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그럽니다 여기서도 공부를 했고 또 미국에 가서도 공부하고 박사 몇 개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기를 찾는다 자기의 가장 진짜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허황되고 어리석고 그저 기대와 꿈에 부풀어 가지고 가짜 자기를 거창하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막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분은 그럽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 콧물이 자꾸만 흐르니까 이 손수건을 이쪽에도 이쪽에도 넣고 왔다가 이쪽으로 갖다 닦고 이것도 젖으면 또 이쪽으로 갖다 닦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모자라면 또 네프킹 같은 거 갖다가 좀 닦고 그래요 계속 그래 마지막 집회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안수 기도 받을 사람 그 교회 목사님이 병자들 안수 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께 자기 병을 얘기하고 소원도 얘기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왔어요 무릎을 꿇고 그 피아노 치는 저 긴 의자 그걸 내 앞에다 놓고 난 의자 하나 갖다 앉혀서 그 의자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 팔꿈치를 갖다 바쳐 가지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얼굴을 못 들어요 한없이 무릎을 숙이고 울면서 목사님 저는 기도해 주시되 회개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 주시고 제게서 교만 마귀가 물러갈 수밖에 없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저 너무 교만이 있습니다 얼마나 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뭐 또 허세를 떨고 참 엉터리 자기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찾아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자기 진짜 자기 그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더 계시면 제가 좀 모시고 더 대화도 하고 싶고 더 은혜도 받고 그래서 좀 더 식사 대접도 하고 싶다 그분이 한 번에 했어요 그랬는데 막 아쉬워하더라고요 더 계시면 안 되겠는가고 조금만 더 며칠만 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야 한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 모습이 눈에 선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면서부터 자기라고 하는 것이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제 밑바닥에 가서 보니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더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어리석은 바보가 돼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말 잘해요 그 기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밤에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는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앤티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저크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삼가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여기 공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주의 치하에서 소규모 보통 면 소재지나 동네 큰 동네 이런 곳에 있는 재판소 콜터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가면 누구나 다 고소할 수 있고 재판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런 공해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열 사람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면서 그 복음의 정인들까지 예수님 죽였듯이 행패하며 핍박하고 죽일 수 있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 총독도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점령한 지역마다 총독을 황제가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로마 제국을 위하여 정치 즉 행정을 하고 또 그곳에 가서 재판도 하고 군사력을 동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총독이 그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성령이 만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는 회개하는 사람도 생기고 믿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 반대로 세상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 정치적인 루트를 통해서 권력으로 신앙인을 행패하고 억압하고 성령 살리는 성교 사역을 못하게 하며 괴롭힐 것이라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고 몸이 어스러지게 피부가 터지고 뼈가 깨지고 피투성이가 된다고 했을 때에 너희 복음이 위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6장에 그랬죠 이제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들려 귀신들려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를 사로잡은 귀신이 계속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아 그거 이상하게 말은 바로 했어요 귀신이 그랬는데 그것이 귀신이 하는 말로 예수님 복음을 깨닫거나 회개하고 구원의 될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악한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그 여자는 다시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자기 몸동아리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점치고 얻어지는 수익금을 자기 수입으로 살지도 못하고 전주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를 고용해가지고 수입을 다 챙기면서 여자는 밥만 먹여주고 이렇게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분통 터지고 지옥 갈 일인데 사람들에게까지 귀신에게 존으로 탄 대가까지 뺏기고 마는 불행한 신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주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아까 그 공회에다가 갖다 넘겼어요 갖다 넘겨가지고 그때 간수장이 엄청나게 옷을 찢어붓기고 때려줬습니다 그 가죽이 이렇게 한 1m 50cm쯤 채찍으로 만들어지면 그 사이에 쇠부체나 뼈를 칼날같이 깎아서 중간에다가 끼워놔서 이쪽도 날이고 이쪽도 날이고 그것 가지고 후려쳐가지고 당기면 살이 막 찢어집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삼중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들이 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신라가 합창을 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왜 우리같이 허물진 인생들을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쓰시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 믿음은 인간적인 입장을 초월한 영적 수준의 천국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복음 전하라고 해서 전하였다가 왜 이렇게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쑤시고 아프고 죽을 지경에 몰려야 하는가 하고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영감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보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로 억울하게 이 고난의 과정을 그치게 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실 것이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독이나 왕이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당신도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 가야 한다라고 어떻게 평면이 총독이나 왕을 쉽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 죄수처럼 끌려가서 재판받느라고 왕도 만나고 총독도 만나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분위기를 성령이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높고 낮은 사람 구별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아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면 바울과 신라가 밤중증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을 목이 터지게 불렀을 때 그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지진을 일으켜서 경찰서 감옥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 인간 때렸던 그 간수장이 등불을 들고 와서 보니까 다 허물어졌거든 그 인간은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도망갔다고 하면은 그날 밤 당직이었던 간수는 그 저날 그냥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 자기 배를 찔러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감옥이 허물어졌고 쇠고랑도 벗어졌지만은 우리가 다 여기 그냥 있으니 당신이 당신 몸을 해체해서 죽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있다 지진이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니 누가 당신에게 다닐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그 인간 그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부복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는가고 그랬을 때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깨달은 지고 믿어지고 성령이 깨우치시고 감동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이제 비로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때려서 난 상처를 그 두 사람을 모시고 사무실에 가서 그저 소독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면서 자기 사택으로 집으로 모셔갔어요 바울과 신라를 그리고 밤중에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자기 가족들 다 앉혀놓고 복음 전하게 했고 그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간수장과 그 가족을 복음화 시켜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날 밤에 성령을 받고 세례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한다고 내 인간적인 육신의 입장 때문에 원망, 불평 또 뛰쳐 벗어나가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 보라 할게 만일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원망, 불평하거나 도무지 하나님을 향하여 재미없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지진이 날리도 없고 간수장인 가정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성과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일이 되든 절이 되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만 향하여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의 괴핵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성과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재패 가지고 끌려가다가 재판이 넘어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해가지고 그냥 잘 벗어나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라 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때 무슨 말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말은 성령이시 성령이 너희로 무슨 말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여기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도 내가 미리 원고 쓰거나 여기 메모 글자 한 자도 내 성경에는 점 하나 줄 하나 없습니다 어느 성경이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좀 복잡해져서 왜 그렇게 동그라미를 어떤 단어에다가 해놓고 또 빨간색으로 짝 긋고 까만색으로 짝 긋고 종이가 너들너들해져요 그게 성경이 뭐냐 예수님의 입체 사진이에요 예수님 사진에다가 그냥 낙서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게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어요 어디 내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어디에도 저만 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느 부분은 마음에 들어서 짝 긋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흠집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알아드려요? 네 여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몇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 제표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다가 제표에서 감옥에 들어가든가 또 고문을 당하든가 한다고 해도 내가 무슨 말로 잘 변명해서 빠져나갈까 하지 말라 그러면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때의 너희로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꼭 대원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성령이 상대방을 복음화 시키기 위하여 말하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기 인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송두리 채 성령께 이탁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남연사 안전병이 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즉선합시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요구하는 돈은 우리가 가진 게 없어 못 주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앉은 병이가 다리가 쫙 뻗치더니 불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겠는가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수천명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신성시해 하려 하니까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 이 사람의 안전병이를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이 일으켜 걷게 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인기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됨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 장로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며칠 있다가 끌어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터날 재판 자리에 끌어내 가지고 왜 우리가 금지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아무에게 무슨 말이든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고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물을 조여가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들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인가 한번 말해봐 말해봐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짓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마귀 앞집인 당신이들의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한번 말해보라 판단해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뭐 의미 경계해서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자 이것도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한 말이에요 그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히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들의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게 옳은지 하나님이 하라시는 말씀 따르는 게 옳은지 한번 말해보라고 판단해보라고 할 말이 없어서 놓아주었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무슨 용기가 있어서 성령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성령이 성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랬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건 먼 곳이 아니라 휴전선 이북에서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무슨 삼자 세 사람을 묶어 가지고 이 정보를 뽑아가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일 신앙인이었는데 밤중에 이제 이불 속에 이렇게 무슨 빛을 밝히고 이불을 높이 뒤집어 서고 쪽보금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면 자식이 그 이터날 아버지를 고발을 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자식은 영웅이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왜 그렇게 계속 모두들 하라고 그게 이북의 실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몰아준다 이게 다 사탄의 농간이고 앞집이 들여야 하는 일이죠 또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즉 이 세상은 적진 속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적 그리스도 사탄에게 앞집이 노릇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적이라 막이 앞집이고 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행패를 당하고 핍박과 또 고통과 죽인다는 위협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정전을 지키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믿음은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get me about it 장분이 cribed 액 액 액 액 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